위선자는 우리가 사회의 초석이기에 남들은 우릴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악관이 마비되어 있어요 선악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이에요 그냥 부분적 자명을 주장하는 우리가 선이 돼요 또 부분적 자명을 클리어하게 보지도 않아요 부분적 자명을 주장하는 우리가 선이에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남이 틀렸고 부분적 자명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남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요 위선자들이 위선자 정치인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요 사과를 안 합니다 위선자들은 욕심꾼들은 오히려 사과해요 유리하면 사과하는 게 유리하면 사과를 하거든요 욕심꾼은 위선자는 사과를 못해요 왜? 옳으니까요 내가 옳은데 어떻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옳은 게 돼요 의도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옳아요 나만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틀렸다고 사과할 수가 없어요 더 낮은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결과가 안 나오면요 국민들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 얘기 들으시니까 또 하나죠 부분적 자명함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이런 겁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옳기 때문에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떨까요? 보수 보수도 똑같아요 보수 똑같아요 여러분 보수도 이게 보수 안에서도요 위선자들이 있어요 똑같이 보수는 위선자 없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있어요 욕심꾼 기본적으로 욕심꾼들이 욕심꾼들인데 위선 떨면서 욕심부리냐 솔직하게 욕심부리냐 차이인데요 위선 떨면서 욕심부리는 거 없을까요? 보수가 똑같죠 이승만이 우리나라 국민을 얼마나 학살했는데 단 하나로 이승만의 모든 과가 지워집니다 이승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을요 아무리 많이 막 백만이나 죽였어도 다 그게 탕감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국민 죽인 거 아니야 빨갱이 죽였어 아 빨갱이들은 죽여야지 친일파 얘기하시니까 떠올라서 그래요 빨갱이 하면 끝나요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제주도 4.3 사건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대 빨갱이일걸? 그럼 양심이 양심이 쪼그라들었다가 아 왜 이렇게 많이 죽였어 빨갱이 6.25 때 엄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대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대 진짜 빨갱이인 것 같아 그럼 몰아야 돼요 빨갱이라고 5.18 시민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대 부마항쟁 때 경상도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사고 날만 했는데 겨우 안 난 걸 광주에서 터진 거를요 경상도 분들 전라도가 원래 문제가 있다 빨갱이 소굴이잖아 한 단어로 정리돼요 그렇게 많이 죽었대 근데 빨갱이래 아 심지어 북한에서 지령받았대 아 그럼 더 마음이 편해져요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양심이에요 이것도 자기 양심 편하자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것도 재밌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국민이 죽었대 그러면 이제 아 죄책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빨갱이가 죽었대 괜찮죠 침입한 죽여야 돼 빨갱이는 죽여야 돼 이 논리가 각각의 위선자들이 양 진영의 위선자들이 부분적 자명만 가지고 부분적 자명만 가지고 국민을 속일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논리들이니까 이건 좀 한번 알아두시죠 이게 부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도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저 말을 결국 믿는 겁니다 저 말을 믿게 돼요 그 빨갱이가 당신 가족일 수 있는데도 그냥 죽여야 되라는 말이 그냥 나오세요 이런 부분적 자명만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는 게 재밌는 분들 얼마나 삶을 지금 우습게 우습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사람들 힘들게 살까 국민들 등쳐먹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선동 잘 되는 어설픈 양심에 어설픈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낚이는 그 논리들 부분적 자명을 가지고 계속 속여먹을 수 있는 빨갱이를 처단해야 된다는 거에 그 6.25를 겪은 사람으로서 정의감과 그게 결합되기 딱 쉽겠죠 그러면 양심 어설픈 양심 자극해요 정의감을 자극하면서 딱 자기들이 노리는 탐진치랑 결합시켜서 감성파리를 해버립니다 저기서 뭘 뽑아 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거기에 자명한 부분적 자명함에다가 감성을 탁 끼얹으면요 너 옛날에 너 가족들 빨갱이한테 6.25 공산당한테 죽었잖아 공산군이 공산군이 또 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빨갱이들은 공산군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또 자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해서 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욕심꾼들이요 순수하게 자기 욕심을 추구한 사람이 있다면 위선을 떨면서 욕심을 추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위선을 떨면서 욕심 추구한 사람들이 선악을 막 흐려놔 버리니까 이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흐려져 버린 국민들은 힘을 써야 할 때 못 써요 정의에 분노해야 될 때 각자 엄한 정의에 분노해요 각자 부분적 정의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심적으로 분노하는 것 같은데 국가는 더 분열에 빠져들고 내부적 서모전으로 이 국가의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빨갱이 친일파 이런 데 속지 말자 제발 위선자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속지 맙시다 제발 그래서 위선던 애들은 사과를 안 합니다 사과를 안 해요 자기가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해요 빨갱이 죽였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5.18 그 책임자들이 사과 안 하는 이유도 빨갱이 죽였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빨갱이였다니까 그러니까 6.25의 경험 보세요 식민지의 경험 6.25의 경험을 이용해 먹는 위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부분적 자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의감까지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위선자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결국 여러분들을 정의로 인도하는 것 같았지만 걔네들이 결국 문제 해결해 주든가요 절대 해결하지 않죠 그래서 친일 문제 친일파들의 문제 해결하든가요 빨갱이 문제 해결하든가요 안 해요 해결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착취해 먹는 거죠 희생자들만 또 착취 당하고 또 착취 당하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드리는 게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딱 발작하게 돼요 걸어놓은 가스라이팅 해놓은 부분을 제가 딱 자극하게 되거든요 국민들도 좀 눈뜨시고요 세뇌당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에 진짜 깨어있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무슨 어느 그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수건 진보건 국힘 대 아니 국힘이 아니죠 국민의 짐이라고 국짐 대 국적의 대결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국민의 짐 대 국민의 적들의 대결이다 현 정치 상황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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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으로 해야겠어요 공명 신명 다 명이 들어가니까 소비자 명 이제 선동질에 당하지 맙시다 제발 학단 강의 듣는 분들 깨어나라고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지 제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해서 이러겠어요 소비자 명 하자고요 이런 얘기 재밌으시죠 대칸민국 국민이라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